심풍제약의 하락 나를 욕하는 자가 누구냐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심풍제약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19-170에 해당하는 종목이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27일 오전 10시 17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심풍제약 정말 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를 욕하고 싶으신가요 누가 저를 욕할까요 이 사태 누가 책임질까요 돈이 돈이 있든 없든 투자를 하면 이르면 마음이 아픈거고 따면 기분이 좋은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피라맥스를 한번 제가 피라맥스를 살려고 알아봤습니다 피라맥스가 품절입니다 심풍제약에서 피라맥스도 실제로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지금 이 최고점에서 사는건 굉장히 위험수당이 위험한 어떤 위험한 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주가는 뜨기 전에 사고 그 이후에 뜨면 안 사면 됩니다 뜨기 전에 사야 이걸 벗견디는거지 이 위에 사는 아 대체 왜 이런 데서 왜 사는걸까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도 주식을 조금 하셔서 아직 어떻게 좀 사태 파악이 좀 덜 되셔서 그럴 수도 있구요 뭐 이 종목에 대해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구요 그런데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산 사람들은 견디면 됩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견디면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정말 다양한 어떤 매스컴 다양한 댓글 뭐 다양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 심풍제약에 피라맥스가 엄청나진다라는 자 응급사용승인이 나는건 나는거구요 주식은 주식입니다 주식은요 고점도 알 수 없고 저점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만큼 알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올리고 내리는걸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어느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 부분을 두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 심풍제약에 대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보셨고 워낙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셔서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많아요 어떡할까요 15만원에 샀는데 지금 물렸습니다 어떡할까요 뭐 뛰어내릴까요 막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이거 한번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찍은게 아니에요 그 영상을 자 목요일날 제가 수요일인가 제가 그 영상을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오전 11시인가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저희 회사에서 심풍제약을 찍을때마다 찍을때마다 저희를 찍어내리시니까 안올렸어요 그냥 짜증이 나서 저희가 이렇게 위험한걸 저희가 이렇게 이건 정말 광풍적인 투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잘못된건지 아니면 진짜 왜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는건 뭐냐면 제가 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등이 나온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늘 말하죠 이제는 여러분들 따라하셔야 돼요 급등이 나온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제 말씀하면 한번씩 집에서 따라하세요 자 8만원부터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8만원까지 나온겁니다 급등이 나왔으니까 급락이 있는겁니다 과거로 갔을때 뭐 이렇게 돼있지만 자 여기서 급등이 나왔던 만큼 급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지했기 때문에 올라갔죠 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는거에요 여기서 안 내려와요 급등이 있었는데 급락이 없어요 사실 여기부터 힘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만 5천원 뭐 요정도의 종가에 들어가보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런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지금 차트가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급등이 나왔으면 급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급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상한가인데 급등이 있는데 왜 안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힘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올라오는건 힘이에요 이 이후로는 진짜 힘이 터지는 거구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던게 급등이 있었으니까 급락이 나온건 이상하지 않다 제가 예전에도 예전에 찍었던 영상 보시면 제가 이때 아마 찍었을 겁니다 8만원 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대로 실현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찍었었냐면요 자 알테오젠을 찍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게 12만원 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무상증자가 있었나요 자 제가 이것도 10만원 가격이 이상하네 알테오젠이 자 알테오젠이 좀 가격이 이상해졌어요 권리락으로 뭐 지금 가격이 두배로 지금 내려갔네요 반토막이 됐네요 자 2배로 치었을 때 자 지금 그냥 10만원 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가격이 20만원 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긴 24만원 이었겠죠 자 그리고 여긴 28만원 이었고 32만원 이었겠죠 여기 가격은 자 2배씩 됩니다 그런데 한 요정도 갔을 때 제가 한 26만원 8만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금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사실은 한번 18만원 정도가 올 때까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정말 이 가격이 18만원 까지 왔어요 급등이 너무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급락이 한번 있을 때 보자 정말 그 가격 까지 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물론 좋은 구간을 거쳐서 이 지금 알테오젠이나 종목이 너무나 좋고 그 위에서 잡는 것보다 이 밑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어떤 어떤 차트를 형성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금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겁니다 묻지마로 지금 당장 음봉이 나왔으니까 난 오늘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또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상했던 8만원선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6만원 아래로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보시면 좋은 가격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8만원 아래로 한 번 더 와주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혹시라도 지금 팔지 못하고 하락을 맞이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 8만원보다 더 내려가면 사실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풍제약 좋고 피라메x라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